요즘 세상은 반전이 너무 많아요.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고 착한데 나쁜 것이 예사가 되어갑니다. 예전에 대기업이 콩나물도 손을 대냐, 대기업이 간장도 손을 대냐 하면서 대기업 기피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정희는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는 것을 내놓아 대기업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쁜 대기업의 제품은 모두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싼 반면에 중소기업이라고 챙겨준 기업들은 한결같이 친일본 기업들입니다. 결국 친일파 성향의 사람들만 양산시킨 결과인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조잡하고 비쌉니다. 다른데 하소연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농업용 기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농업인용 세탁기나 냉장고를 개발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원가 절감을 우리는 자주 외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많은 농산물이 한국산은 죽어도 경쟁력이 없는 것일까요? 인건비, 토지의 규모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관련 산업 주변을 맴도는 검은 그림자들의 장난이라고 믿습니다. 지자체 의원들 세계관광은 죽어라 가두만 어디 가서 하나라도 배워오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요즘 전자동화 되어가는 농업현장을 보고 와서 그것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시골의원들이 해야 할 일일 텐데요. 사과농사만 하더라도 지금 자동화는 거의 계란 생산하는 양계장 뺨을 칩니다. 양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돼지 생산의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돼지 생산에서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한국의 돼지 생산은 아마도 상당 수준 경쟁력이 있습니다. 과수 농가를 보면 농어민은 빅팀십니다. 먹이감이라고 해두죠. 묘목상이 해먹고 농약상이 해먹고 비료 퇴비로 해먹고 경매 중간 상인이 해먹고 농민은 빚쟁이만 됩니다. 저런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할 조직이나 인력들은 농민에 대한 인식이 마냥 영원한 바닷가 조개나 미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인들보다 주변인들이 먼저 사라질 텐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배고픈 사람은 없는가 보네요. 사람들이 극우화되어가는 이유는 배부른 돼지여서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쪽으로 더 잘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려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안 돼요. 접근할수록 절망적입니다. 심지어 더럽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그냥 도시에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